오늘 춥고 건조한 날씨 속에 충북 곳곳에서는 화재와 폭발 사고가 잇따라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제천에서는 주유소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김은초 기자입니다. 주유소 뒤편에서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. 불이 난 곳은 주유소와 맞붙은 제천시 의림동의 한 잡화점. 새벽 5시 20분쯤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시작됐습니다. 소형 가전제품이나 공구류, 전기용품까지 취급하는 물품이 워낙 다양하고 많아 불길은 순식간에 커졌습니다. 또 300제곱미터 자파점 건물을 모두 태운 불길은 인근 주택과 주유소로 번지면서 자칫 더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1시간 40분 만에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은 5억 원의 재산 피해를 추산했습니다. 오후 4시쯤에는 괴산의 한 건축토목 업체에서 용접용 LP가스가 폭발해 60대 작업자가 얼굴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. 추운 날씨에 난방기기 화재도 이어졌습니다. 새벽 5시 40분쯤 옥천군 동의면에서는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불로 주택 한 동이 전소했고 이 과정에서 50대가 전신 화상을 입고 80대가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습니다. 새벽 2시 20분 충주시 대수원면에서는 화목난로에서 비롯된 주택 화재로 60대 집주인이 얼굴과 손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춥고 건조한 날씨에 화재와 폭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.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.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.